김영민 선수 김영민 선수입니다. 응원의 박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빈이로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즌의 불편의 핵심으로 백스 앤 히어로즈가 우승할 수 있는 데 일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클러저 선수입니다. 제가 나올 때 응원과에 맞춰서 응원해 주실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시고 FA로 다른 팀 가지 않고 저희 나라에서 김영민 선수 안타까 달려줘요. 김영민 선수 김영민 선수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일단 말로 플로란 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크게 지고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야구장에 남아져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백스 앤 히어로즈입니다. 하금이 여구 선수에요? 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선수가 됐나요? 김민성 선수 어머니가 작년에 무슨 암이라고 편도암이셨는데 이걸 모두 완치하시고 우리 김민성 선수 응원하기에 왔다고 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저는 아픔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었던게 저희 아들하고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런 해욕까지 얻고 또 멋진 김민성 선수를 얻고 계시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도 더 맞지? 하나, 둘, 셋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친구가 월때마다 제가 혼내셨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가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신난건면 같이 오늘 또 결승 포의 주인공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팬분들께 그 기분 짜릿한 기분은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고요. 앞으로 더 심상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김하성 선수가 있기에 너무나 든든하고 진짜 정말 행복합니다. 김하성 선수 앞으로 잘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요. 강정호 선수보다 더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